첫 번째 순서는 뭐니뭐니해도 흥겨운 난타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울려퍼져야 아 이제 비로소 공연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알리는 우리 북소리의 주인공들입니다. 여예민 단장님이 이끄는 복사골 힐링 난타팀의 멋진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줍니다. 좀 더 힘 option Bon 어 Sep Berlin 총 201도로 에루야 정돈 쉬고있지 귀엽지 빛지 쉬고를 가진 너의 귀엽지 아저씨 언니 오빠는 다 태우고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맘쪽엔 한라산 동쪽엔 백불산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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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 나 끈고 싶고 위험한 땅땅땅 귀엽을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땅땅땅 귀엽을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까민이 경기 중 열렸라 시골 버스야 긴장하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념을 울리며 신나게 흔들어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로 흥기고 내 고향 정도 시끄럽게 기억지 빛지 시골 아줌마 기억지 마자마씨 언니 오빠라미 밖에 웃어 달려간다 공쪽으로 가면 고 문제마다 소중한 서엘바다 넌 땅에 우할라산 동쪽의 백두산 아주 기적한 흐리고 뒤부 달려가 그 같은 곳이 또 뛰어라 땅땅땅 기념을 울리며 신나게 흔들어간다 땅땅땅 기념을 울리며 신나게 흔들어간다 공쪽으로 가면 우흥의 바다 서적인 서엘바다 맘에 참기고 마흔을을 하사네 공쪽으로 백두산 고 문제들어간다 이곳에 또 가정으로 내리어간다 Carla 꿈을 씻고 뛰어라 땅땅땅 기념을 울리며 싱옥버스 달려간다 땅땅땅땅 기념을 울리며 싱옥버스 달려간다 박수 싱옥버스 달려간다 야야야 내 나이가 없댔소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무나 하여금 필요하라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대요 내 나이가 없댔소 사랑하기나 좋은 나이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없댔소 사랑하기나 좋은 나이네 내 나이가 없댔소 사랑하기나 좋은 나이네 내 나이가 없댔소 사랑하기나 좋은 나이네 사랑하는 내 나이가 없댔소 사랑해 응 너 그들의 인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니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에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니 액션